나 아일랜드 편의점 더 한 번 가보고 싶었어 뭐가 있나? 빵 있고, 에스프레소 머신 있고 머핀에 도넛에 진짜 신기하다 진짜 편의점인 거구나 나 진짜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제일 신기하지 마 건물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비둘기 신기하게 생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일랜드 체질인 거 같아요 이 날씨하고 음식들하고 너무 좋아요 형들은 되게 음악적인 고찰과 이견을 대립시킨다고 하시는데 막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편해도 되나? 진짜 맛있다 이거 분명히 형도니 형이 자유시간이라고 하셨죠 고로 즐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